왜냐하면 우리가 3세 미만의 아이들은 주로 놀이가 뭐냐면 신체 놀이가 위주가 많이 되죠. 그런데 왜 신체 놀이나 접촉 놀이를 많이 해야 되냐면 그때 이 아이들이 발달하는 뇌 쪽으로 얘기를 하면 우뇌 쪽의 발달이 그때 많이 활발하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뇌라고 하는 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뇌는 정서라든가 감정 같은 걸 조절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발달이 돼야만 좌뇌에서 하는 인지적인 거, 언어적인 거 이렇게 추리하고 사고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세 미만의 아이들은 그렇게 신체적인 놀이, 오감을 자극하는 거. 지금 하진이도 역시 청소기가 소리를 많이 내죠. 붕 소리 내고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 듣고 움직이고 막 굴르는 거를 보면서 애가 막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3세 미만의 아이들은 그런 놀이들을 해야만 아이들의 발달상에 지금 그게 맞는 놀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주로 앉아서 하는 놀이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 아이의 발달과 다른 지금 놀이가 가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지금 뭔가 좀 다르게 지금 반응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지금 좌절되는 경험들을 갖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